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의 세 번째 강의 시간이네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포도나무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포도나무의 원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를 다섯 가지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첫 번째 혹시 기억나세요? 포도나무의 원리, 가지의 원리, 가지치기의 원리, 새싹의 원리, 열매의 원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과 2과 3과까지 오늘까지 가지의 원리, 포도나무의 원리 배웠고 또 가지의 원리 2과 오늘까지 마무리하면 가지의 원리가 끝나고요. 다음부터는 가지치기의 원리를 우리가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실 수 있으세요? 포도나무 한 나무에 굉장히 많은 열매가 열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리서치를 해봤는데 전북 고창에 어느 농부가 포도나무를 키웠는데 그것이 포도송이가 4,500송이가 돼서 기네스북에 올랐던 MBC 뉴스 2019년 9월 8일에 있었던 뉴스 기사가 있었어요. 한 나무 안에 그렇게 4,500송이의 포도나무가 쫙쫙 열리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떠세요? 와 한 나무에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하여 그것을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가지가 되어서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요. 모든 가지가 다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붙어있기는 붙어있는데 왜 어떤 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어떤 나무는 열매가 아주 빈약하고 어떤 때는 열매가 없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 핵심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 공부하면서 1과 2과 또 공부하고 3과까지 공부하시면서 교재에서 우리가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게 뭐죠. 문제의 원인이 혹시 기억나세요. 뭐예요. 육신. 육신. 그 이니셜을 우리가 또 배우지 않았습니까. F. following. 따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L은 뭐예요. long. 오랫동안. 그 다음에 E. 굳어졌다는 거죠. established. S는 자기 중심적인 거. self-centered. 그 다음에 H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habit. 그래서 오랫동안 굳어진 자기 중심적인 습관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fresh.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두 가지 소욕이 있어요. 어떤 소욕이 있냐면 육체의 소욕. 그 다음에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두 투쟁을 해요. 이 안에서 우리 내면에서 투쟁을 해요. 그 말씀이 갈라디아스 5정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 육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육신의 소욕이 있어서 둘이 대적을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우리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통제하는 모습들이 여러 다양한 모습들로 나타나는데 나는 이런 거 없을 거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번 말씀을 나눌 때 나도 저 모를 수 있어. 맞아 저거 나야. 내 모습이야. 라고 혹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번 첫 번째 조종이라는 것이 육체의 육신의 통제하는 유형 중에서 조종인데요. 우리 척과 일과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하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형벌을 받게 되잖아요. 아담은 수거하고 땀을 흘려 먹고 살고 있고 여자는 뭐예요? 해산하는 고통이 있었잖아요. 제 결과였었는데 그 하와가 아담을 향해서 조종하는 것이 나와요. 뭐였죠? 남편을 사모할 것이며 영어 성경에 보면 desire. 내 마음대로 막 조종하고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남편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조종하라는 것. 내가 내 방법대로 모든 상황들을 조용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이제 커서 대학을 가면 그 아이가 보고 싶잖아요.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보고 싶어서 야 나는 너가 가니까 밥맛도 없고 보고 싶어서 정말 그래서 전화번호 막 기뻐서 전화받으면서 애들한테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내려보면 그 아내도요. 그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 아내는 그 아들을 조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는 그 소리를 들으면 죄책감도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엄마한테 자주 전화하지 못해서. 자주 못해서 엄마가 슬퍼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엄마들은요. 그 내면에 깊이 내다보면 아들을 조종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 아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조종당할 수 있도록 내가 조종하고 있는 거죠. 멀리에서도.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협박이에요. 협박. 아무도 피할 수가 없는데 너 그렇게 하면 용돈 없어. 너 그렇게 하면 게임 못해. 이렇게 아이들한테 때로는 협박하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안 와. 하나, 둘, 셋, 넷, 셋, 반. 이렇게. 그런데 그것이 어릴 때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들이 크잖아요. 힘의 원리인데 엄마가 힘이 있을 때는 애들이 그냥 따라할 수 있어요. 애들이 역전돼서 힘이 생기면 죄송하지만 그 아이들은 커서요. 엄마한테 복수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 죄성인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내면을 정직하게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비판도 있어요. 육신의 어떤 통제 유형에는 우리가 비판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데요. 너는 왜 항상 그래? 너 하느님마다 왜 항상 그래? 항상 그렇지 않거든요. 하느님마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비난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남편한테는 어떤 거예요? 당신은 하느님마다 꼭 내 손이 가게 해.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당신은 왜 그래 맨날? 맨날 그렇지 않는데.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기준과 우리 잣대로 비난하고 비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이 모두 우리의 육신의 소용의 통제의 형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정하고 싶어하고 또 비난하고 협박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내면에 잠재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죄책감과 두려움 이런 것들을 줄 때가 참 많아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가끔씩 어릴 때 아이들이 이럴 때가 있어요. 엄마 이 머리에 이 빙꽃이 마. 엄마 이 옷 싫어. 막 이러면서 아기들이요. 뭐 이렇게 유치원 다니고 이럴 때 유학이 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뒤돌아보면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엄마로부터 어떤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어떤 죄책감을 줘서 너무 심하게 비난할 때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그 아이의 트라우마는 그 상황이 픽처처럼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입었던 옷 엄마 그때 꽂았던 엄마 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생각나니까 아이들이 다 설명을 못하지만 엄마 나 이거 싫어 이거 잊지 마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바디랭귀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너 말해 집에 가서 그냥 안 둘 거야. 이런 눈빛으로 애한테 쫙 눈빛을 보낼 때 많지 않습니까? 이게 다 바디랭귀지예요. 말로만이 언어가 아니라 우리가 행동과 이 모습으로도 몸으로도 말을 얼마든지 아이들한테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흘긴다든지 그렇죠? 그럼 애들이 눈빛만 딱 보면 애들이 눈치껏 행동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섯째 마지막으로 침묵이에요. 침묵은 가장 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침묵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근데 미워하는 마음 기초로 그 아이를 향해서 침묵하고 있으면 정말 그것은 그것도 하나의 통제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아이의 행동을 조정하고자 하는 그 통제, 육신의 소욕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누구도 여기 계신 엄마,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육신의 소욕들이 우리 안에 통제가, 육신의 통제가, 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통제하는 것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런 방법들로 자녀양욕을 하는데요. 자녀양욕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빈번하게 걸려드는 육신의 모습들이 있어요. 다섯 가지인데요. 그것은 한번 나누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육신이에요. 여러분, 아이 때문에 무한당한 적 있으세요?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가다가 애가 버릇없게 한다든지, 인사도 안 한다든지, 함부로 말한다든지, 때를 쓴다든지 그러면 엄마는 이제 그 모습을 보고 훈육을 해야 되는데 엄마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 애를 저렇게 키웠어. 왜 엄마가 저렇게밖에 애를 제대로 교육 못했지?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나는 좀 괜찮은 엄마가 되고 싶은 거죠. 그러면 거기서 변명도 해요. 아, 애가 어저께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이렇다 한둥, 아이가 사춘기가 되더니 저렇게 된다라는 둥, 그 아이를 변호해주는, 변명해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는 때때로 하고 싶은 욕구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하기도 하고요. 교만인 거죠. 내가 잘 보이고 싶어하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 아이가 정확한 그 어떤 훈육을 함으로 말면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거에 대해 집중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잠원 16장, 18절, 19절에 보면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은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저는 굉장히 잘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그런데 저도 피할 수가 없어요.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나 많은 실수들을 하고 그런데 잠시 저도 육신의 소욕에 이끌려서 아이에게 큰 상처를 줄 뻔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마더와이드를 처음 시작할 때 이거 배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아이가 엄마, 나 머리를 하얗게 탈색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얀색으로. 그런데 제가 목사잖아요. 그때는 목사는 아니었고 전도사였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를 허락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전도사님, 애가 왜 저렇게 저걸 허용해요? 이렇게 크게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런데 한 마디 생각해 보니까 진리를 이탈하고 진리를 왜곡하고 그런 행동은 아니지만 그냥 뭐 탈색해도 그 아이가 정말 그런 진리를 왜곡하는 길이 아닌데 뭐 허락하면 안 되겠나라는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네 용돈으로 약을 사가지고 하라고 허락하니까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뭐 신났어요. 그래서 이게 약을 좀 사가지고 같이 사가지고 자기가 할 것을 기대하고 화장실에 가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검은 머리는 흰색이 되기 전에 중간 과정이 있는데 지금 옷처럼 이렇게 완전히 불타는 주황색이 되거든요. 그런데 주황색으로만 변하니까 자기도 무서웠나 봐요. 막 머리를 감기 시작하더라고요. 보니까 주황색이 머리가 됐어요. 미국 학교도 이렇게 되게 자유로울 것 같지만 교장선생님이 와가지고 난 네 머리 좋다. 그런데 언젠가 바꿀 거지. 권면을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왔습니다. 모든 사람들도 관심에 집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와가지고 그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엄마 아무래도 나 머리 다른 거로 색깔로 검은 거로 바꿔야 되겠어요. 그것도 네 용돈으로 해. 그 아이는 그 레슨을 받은 거죠. 제가 만약에 그때 허용을 하지 않았다면 그런데 그 주황색 머리였을 때 사람들이 실제로 저한테 와서 얘기했어요. 전사님 어떻게 하려고 얘를 저렇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저걸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런 시선에 제가 신경 썼더라면 아마 하지 말라고 했을 것입니다. 이전 같으면. 그때 제가 이거 배웠잖아요. 아 내 체면을 생각하고 내 체면을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했을 때 자녀의 마음에 멍이 들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잠시 잘못하면 넘어갈 뻔했는데 용기를 내서 지금도 생각해 보면 아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저에게 결단할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위에도 정말 너무나 내 체면을 생각하는 것들은 꼬리가 꼬리를 물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힐 때가 너무 많아요. 그 사건 이후에도 얼마나 그런 사건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제 자신을 보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진리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굉장히 그 마음 속에는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수동적인 육신이에요. 여러분 다윗 수동적인 자녀 양육을 했던 사람을 생각해 보면 다윗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엄청난 죄에 대해서도 그는 그냥 화를 내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자녀들이 구태탈을 일으켜요. 문제를 회피하면 더 큰 파멸의 길로 우리가 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룰을 적용해서요. 그 룰을 통해서 범위를 정하고 또 경계선을 정하고 그 아이들을 어렸을 때 훈계하고 이렇게 잘 훈육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의 룰을 정해요. 그래놓고도 지키지 못하는 건 왜 그렇죠? 그냥 수동적으로 귀찮아서 안 지킬 때도 많아요. 정말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엄마가 한 번 말하면 반드시 지키는. 그러면 함부로 약속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엄마는 반드시 그것을 지키기 때문에. 그게 권위거든요. 그런데 말해놓고도 안 지키고 규칙해놓고도 그냥 내 마음대로 이럴 때 저럴 때 바뀌고. 그럼 그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말씀에 그 권위를 그냥 실추시키는 것에는 너무너무 그냥 쉬운 거예요. 엄마, 아빠는 뭐 약속해도 잘 지키지 않는 분이니까. 그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훈육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엘리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아들들이 남봉꾼이었어요. 예배를 멸시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재물에 마음대로 탈취하고요. 성전에서 수종두는 여인들과 동침하기까지.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보면 내 아들아 너희가 이래서 되겠느냐.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끝. 아무런 좋지 않지 않아요. 굉장히 수동적인 육신. 굉장히 겉으로 볼 땐 좋아 보이는 부모 같지만 굉장히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도 그 마음에 있는 거고요. 때로는 귀찮아서. 그냥 룰을 정해놨지만 귀찮아서. 그런 두 마음이 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두 번째 수동적인. 세 번째는 종교적인 육신이에요. 이 종교적인 육신도 우리 안에 너무너무 우리 내면에 살아 움직이고 꿈틀덜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요. 멀리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고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요.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 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루느니 이에 저 바리세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릎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세인은요.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여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십일조를 해요. 십일조를 통해서 또 구제하고 또 토색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위하지 아니하고 또 가늠도 하지 않은 성실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세인들의 문제점은 뭐였냐면 굉장히 외형의 행동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사실입니다. 규칙 이런 것들을 위반하지 않고 철저하게 준수해요. 바리세인들은요. 철저한 비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12절에 보니까 나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을 합니다. 누구하고 달라요? 저는 세리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외형주의, 철저하게 비교의식주의 속에서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규범을 정해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인이었던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리, 세리를 통하여서 세리에게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리는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래서 극렬히 나를 극렬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멀리서서 눈을 들어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깨닫고 감히 가까이 가지도 못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받아주세요. 바리세인은 외식하는 자들아. 그런데 이 세리는 받아주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쩌면 바리세인처럼 10년, 20년, 30년 신양생활을 했어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나 내면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고 그냥 철저하게 교범, 11조, 또 신앙생활 주일성수, 또 새벽기도 이런 걸 철저히 하면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내면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 관계성이 이렇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하고 멀리 있는 내 내면의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냐고 내 마음대로 내 위주로 내가 정한 그 기준에 의해서 철저하게 지키며 외식하는 삶을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세리처럼 정말 내가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아플 거예요. 이게 이 모습, 육신의 소욕들을 내 내면을 살펴보면 얼마나 많이 아픈, 저도 많이 아프더라고요. 내 내면을 보게 되니까. 내 내면 속에 깊은 곳에서 꿈틀꿈틀 되는 나의 그 죄성들을 육신의 소욕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나는 온전히 주념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자비로 주의 극률로 나를 살펴주셔서 하고 나아가는 그런 세리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네 번째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인데 네 번째예요. 한 가지만 남겨놨는데 어린아이처럼 미숙한 욕심 요즘에 어른들을 어린아이처럼 부르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어른인데 아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겉은 나이가 먹고 세월이 흘러서 어른이 되었지만 내 내면에는 계속 아이 같은 거예요. 아주 미숙한 거예요. 내 내면에 하나님 앞에 말씀만 해서 비춰보면 내 내면은 그냥 어린아이 같은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성만찬식을 하면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시간을 같이 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내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호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전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붙대.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다툼이 난지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마지막 만찬을 하는데 그 중에서 누가 크냐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하고는 너무 상관이 없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그래서 정말 어린아이 같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이런 육신의 소욕들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참 많습니다. 연결되는 거죠. 마지막 자기 중심적인 육신. 어린아이 같은 육신인데 이렇게 또 누가 보금 18장 오늘 말씀드렸던 읽었던 바리세인과 세리 이야기. 바리세인과 세리의 모습 속에서도 굉장히 바리세인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요. 어떻게 감사합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어떤 말도 하지 않고요. 그 모든 것이 자기 전부에 관한 것이에요. 자기 중심에 관한 고백이었어요. 나는 토색도 하지 않고 불의도 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도 않고 난 저런 세례와 같지 않지 않았다라는 거죠.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데 자기 중심적인 감사를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감사가 어떤 자기 중심적인 어떤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와 고백 내 내면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어떤 외형적인 일들 그런 일들에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혹시 감사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이 뭘 해주니까 감사하고 뭘 이뤄주셨으니까 감사하고 거기에만 우리가 치우쳐서 감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 여러 가지 많은 모습, 육신의 모습들을 보여주셨어요. 교만하고 탐스러운 육신, 수동적인 육신, 종교적인 육신, 또 어린아이 같은 미숙한 육신, 자기 중심적인 육신 이런 모습들이 여기에 계신 우리 어머니들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런 사실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와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필요하구나.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는 멀쩡하게 멋있게 포장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든 사람 로마스 3장 23절에 뭐라고 나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죄성을 가지고 익숙하게 우리가 그동안의 습관적으로 오랫동안 나의 사고와 나의 중심적인 사고 가운데 오랫동안 습관화된 그 모습들이 이 육신이 나를 괴롭힐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상태를 직면하는 건 쉽지 않아요. 설교할 때 저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제 자신을 봐야 되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되게 아파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정말 정직하게 대면하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십니다.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로마스 5장 6절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잘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리처럼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내면에 있는 이런 소욕들 하나님 막 보게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육신에 거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의 법으로 옮겨 주실 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로마스 8장에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는 결코 정제암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로마스 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그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살아갈 때만 우리가 그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이요. 우리 자신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을 어떤 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도록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또한 우리가 어떠한 일도 그분이 우리를 덜 사랑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의 정체성은 어떤 행위로 인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바라보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냥 값으로 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물을 받고 우리는 감사,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이것 이뤄주실 거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걸 복을 주실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뭐죠? 그 하나님 나 같은 이 죄인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똑같은 순종이지만 우리는 정말 종교인으로서 우리가 흘러갈 수도 있고요.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린 종교인이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를 주위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육의 생각들을 도려내시고 도려내주시고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삶에서 제 손을 뗍니다. 제 삶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정결케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 이 시간에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 나도 지고 그 성령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합형과 올해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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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